산이 땅 산이 옵다 나 이빨 빠졌다 나 이빨 빠졌다 나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졌다 에이티님 이거 뭐야 너 맞출 수 있죠 이빨 빠졌다 이빨 빠졌다 이빨 빠졌다 이빨 빠졌다 이빨 빠졌다 이빨 빠졌다 이거 뭘까요 이거 겉색을 봐봐요 산아 거기에 사인도 추가했습니다 유현이 진짜 좋아 에이티님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다음 다음 종이 보여주시고 다음 저 하겠습니다 여기 다 뽑아 먹는다 여기 앞뜨기 오 오 올리지 옆뜨기 있습니다 뒤차기는요 찍기 찍기 Au 될 오 오 오 오 너 사씨가 썬가 쓸게니까 연예인 같아요 그래요?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앞서 봐요 연예인 같아요 오 연예인이다 오 연예인이다 벗어봐요 벗어봐 연예인 인가? 벗어봐요 벗어봐 연예인 인가? 앞서 봐요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재밌겠다 오늘 하루 공 쓰고 있겠습니다 도와드려요 오 손 모셔 걸리는데 여기서 한 번 풀겠어 여기는 어디? 여기는 호텔 시카고 호텔 시카고 호텔 시카고 시카고 삼행시 레츠 시 시카고 먼저 가슴 타드 위에서 고 무 치 splits 100점 의 Wür 근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같네요 와 진짜 힘드네요 지 Sil Sil entrepreneurship 현 Kultur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저 이름 강여상이에요. 네, 강여상. 안녕하세요. 네, 어, 삼오빠 평소에 춤추는 게 너무 멋있어서 네. 삼오빠를 보고 입덕하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아, 고마워요. 삼오빠 혹시 할랄라 마지막 안무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목을 얼마나 많이 꺾어요? 목을? 네. 어, 일단 제가 꺾을 수 있는데 이게 어깨가 닿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일단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아. 다치지 않을 정도만 다 꺾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갈게요. 네, 이거 바꿔 가세요. 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단판대. 오케이. 넌 속야빠요. 그만할까요? 아니, 한참만 때려. 어? 난 이 얘기했어. 난 안 때린다고 했어. 아, 진짜. 오늘, 상현 씨 어땠어요? 상현 씨 어땠어요? 상현 씨 어땠어요? 야! 상현 씨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의 약간 밧줄 컨셉으로 약간 섹시하게 갔는데 아, 맘에 참. 아, 오늘. 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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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만 그런 정도로 감동 먹었어요. 인정. 아유 고생했어요. 고아 아니면 대가. 고아 아니면 대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left나 right냐. 하나, 둘, 셋! 끝! 셋! Bernard Bourbon 나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네. Protagon 제asse는 marca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됐대도